가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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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가 알려줬어 가푼사에요 이거 혹시 가장 최근에 배운 한국말이 있다면 음 내꼬가 석자 내꼬가 석자 누가 알려줬어요 어 그냥 숫자에 나왔어요 내꼬가 석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일본사람인데 하고 못했는데 도와줄거에요? 이렇게 하면 내꼬가 석자 하하하하 말이 안돼요 에바 장치 지금 아니에요 이미 된거 아니에요 갑질도 없을거 같아요 갑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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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질도 없고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나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비가 아 펄펄펄펄펄펄펄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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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아하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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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직구질 아까 이미 반 찍혔다 엑시 연습하는 문장이 있으신가요? 아 excited 어떤거에요? 어떤거죠? 다른 스톰 confus 맥주에 밥 한그릇 쫄음 bangs 최근에 받았던 거는 윤기였는데 윤기 엄마가 보내셨던 귤가 너무 커요 근데 진짜 영양... 영양 아니고 잠깐만요 영향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영양제 영양을 생각했구나